배경명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6월 4일인데 조생복숭아 천도계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작항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잎도 좋고 과일도 잘 굵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과일의 과원이 풍성해졌는데 신초의 길이하고 잎의 크기는 어땠습니까? 잎도 전체적으로 넓은 잎이 많고 잎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신초 길이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30에서 40cm까지 나왔고 그러면 지금은 신초가 다 얼쭉 멈추고 이 나무가 과거 결과모지가 부족한 데만 좀 도장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보다 이게 그 요게 그 품종이 천홍 천홍이라고 했죠. 요건 아주 푸른데 요거 과일이 그 뺀질이 천도복숭이인데 과거보다 이게 종방향이 커졌죠? 예. 많이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과가 커도 괜찮은데 요거는 매월달에 천홍을 따는거지요. 요거는 천홍을 7일 한 15일에서 20일 7일 15일에서 20일이요. 예. 지금 이 식값이 한 1.8을 잡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봄추비를 갖다가 어떤 어떤 비로를 지금까지 사용했는거에요? 뭐 다른건 한거 없고 요소만 예. 백평당 한포씩 해서 예. 여기 그 중간 작년보다는 횟수는 좀 적었습니다. 두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실을 측정했을때 그 2.0이 안나오는데만 한 번씩 더 했거든요. 두번 하거나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가 이제 축축이 되니까 땅에서 올라오는걸 예. 아셨죠? 이리 겨루간다는거죠. 비로가 늘어나면 이 겨루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고 들어갔다가 올라오는거 이제 느끼지죠? 예. 가물면 올라오고 비올면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나무뿌리도 그 분포도가 그정도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산소 부족이나 과섭으로 인해서 뿌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 부분만 이제 방지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쯤 되면 나무 아래 오면 노란잎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가운데 오면 노랑노랑한 잎이 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시비량이나 이제 목면시비는 몇 번 했는가요? 목면시비는 두 번 두 번 예. 지금까지 이제 연면시비로 왔다는 거 연면시비는 몇 번 정도 연면시비는 한 8회 9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2024년 6월 4일인데 며칠간 가물어서 지금 이게 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뭄일수록 우리는 수분 함수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떨어질수록 질소비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로현상의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결로현상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물을 줄 때 우리가 물 주는 어디에 또랑이 주거나 물이 올라올 때 다른 거기다가 우리 겨운기나 모호단에서 비로 녹인 물을 조금씩 이어서 밭에 흡수가 되도록 안 그러면 물을 준 자리에 물이 퍼질 공간에 거기다가 옆에다가 비로 좀 뿌려준다 해서 질소량을 늘려야만이 입속에 탄수화물이 늘어야만이 일액을 뱉지도 않고 밤에 우리 결로현상 이슬을 받아 먹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뭄일수록 질소량을 늘려라. 요소를 안 주고 물만 푸는 거는 물을 못 먹는다. 과일이 크지 않다. 가뭄은 이겨낼 수 있지만 함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해보니까 완전히 표건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작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시량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시량 지금 수분 41% 이시가 1.8 나오고 온도 26도 나오는데 지금 비로량은 지금 언제 조가 이시값을 맞춰놨습니까. 비로? 네. 마지막 준 비로가 언제 준거죠. 5월 보자. 5월 10 며칠 좋죠. 5월 10 며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 밑에 풀이 없거든요. 나무 밑에만 이 말은 여기 풀이 없는 자리 비로 많이 죽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풀이. 그것도 있고. 네. 나무 밑에만 풀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로 안 죽은 자리 여기만 살아나있다. 여기 살아있고 나무 밑에 다 죽어버리고 비로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과실하고 요 놈은 좀 푸르고 요 놈은 좀 더 커 있거든요. 이 과실은 요거는 품종이 뭡니까. 요거는 과실이 커 있는데 요거는 썬풀에 썬풀에 요거는 수확식이 언제 되는 거죠. 요거는 6월 말 요거는 7월 중순 7월 중순 그럼 요 애들도 지금 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런 가지는 지금 두 개가 착화되어 있고 뒤에 한 개 한 개 이렇게 달려있는데 지금 이제 안에 그 가뭄이 있으니까 일부 노엽이 되고 있거든요. 노엽이 노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잎들이 옛날에 잎이 노화되는 거하고 색깔이 다르죠. 네. 노랗게 아예 그 색이 자기 영양소로 다 빨아들이고 노화되죠. 옛날에 떨어질 때는 푸른 게 많았죠. 이런 푸릇푸릇한 게 푸릇푸릇하면서 떨어졌죠. 옛날에는 낙엽이 질 때 큰 잎들도 떨어졌어요. 큰 잎들도 떨어졌죠. 요렇게 그 영양을 다 빨아들이고 자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영양이 근데 이런데 햇볕 못 보는데 이런데 일부 노랑잎이 나오는데 아주 예쁜 노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 잎을 한번 햇볕에 있는 잎을 보면 어 지금 시간이 그 오후 시간에 약 2시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가요. 1시 52분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부터 이게 보면 노란색이 아주 잘 보여요. 지금 연맥이 연맥도 노랗게 잘 보이고 엽색에 그 가리 성분이 많은 것도 제일 잘 보여요. 이 시간부터는 연맥이 노랗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가온에서는 요소만 줘도 어 저 가리비가 많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리비가 많다는 걸 갖다가 모르고 관행적으로 재배하니까 과거 안 크죠. 그렇죠. 어 지금 올해 그 지금 저 작가량이 예년에 비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이 달아 놨습니다. 많이 달아 놨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잎의 상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좋긴하나 더 권유를 해 드리고 싶다면 지금도 어 조금씩은 비를 더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물 줄 때 여기 쿨러 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쿨러. 쿨러 날라가는 반경에다가 빌어 주면 되겠다. 요놈. 요놈이 쿨러가 돌아가는 요 쿨러 반경에다가 요 쿨러 반경에다가 요소 빌어 줘서 이식값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빌어 조금 더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 잎이 펴 있긴 하나 색깔이 노란빛이 많이 띄고 있다. 근데 여기 만져보면 엠보싱이 안 나오고 미끄럽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면 표 있긴 한데 미끄럽죠. 그리고 표 있긴 하나 촉촉함이 부족하다. 그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가리가 많아서 이게 그 안 된다는 게 가리가. 예. 가리 성분이 많아서 지금 가리 성분이 많아서 잎이 두께가 안 나오는 거지 질소분이 없는 건 아니다. 그죠. 질소분이 있는데 공기의 가리 때문에 이동이 빨라서 자기 몸에 있는 영향을 축적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잎은 좋긴 하나 어떤 방향에서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생장점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약 40cm 대략 말하는 가지인데 끝이 보면 이렇게 탁탁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안 자란다. 이렇게 획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이 돌아가는 잎들 이건 안 자란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잎이 이렇게 빽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멈춘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끝순위 끝에 잎이 이렇게 뺑 돌아가죠. 빽빽 돌아가고 이것도 또 키워지고 그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잎들은 이것들이 멈출까 말까 멈출까 말까 하는 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멈출까 말까 멈출까 말까 이 잎도 보면 멈출까 말까 멈출까 말까 돌아갔다가 펴진다 돌아갔다가 펴진다 이것부터 그러죠. 이 잎부터 옆으로 돌아갔다가 펴진다 이제는 이제는 펴졌어요. 여기서 멈췄다.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가 절간이 짧죠. 이 마디가 소목소목소목하다. 많이 짧죠. 그래서 이 밭이 관행재배로 재배하던 마을의 어르신 밭이기 때문에 결과모지가 많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공간에 결과모지를 충분히 생길 정도의 나무가 수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백용맹장님이 전정기술으로서는 내년 되면 과지가 꽉 차겠다. 전에 보다도 과지가 많이 찬거죠. 많이 찼습니다. 네. 그때 나무가 비실비실했는데 그렇게 차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세균성 구멍병은 우리 약을 몇 번 쳤는가요? 두 번. 두 번이요? 네. 두 번을 치도 해마다 오지 않던가요? 내년에는? 아니 이쪽으로는 세균성은 잘 안옵니다. 아 여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구멍병이 전혀 없이 깨끗하다는 거죠. 구멍병이 없다. 그 잎들이 구멍 뚫린 게 없다. 막다. 깨끗하다.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 그게 약으로 방지가 잘 안 되죠. 네. 황금화농국에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맹시효하니까 방지가 제일 잘 되죠. 네. 올해 그 작항에서 우리 배경맹장님이 그 우리 전국에 있는 그 뭐입니까? 복숭아 재배농가에 그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그 한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 그 황금화를 이제 공부는 하지 않고 네. 이제 제가 하라고 했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이제 올종입니다. 오울도 네. 오울도를 생산을 해서 그 어제 그저께 수확을 했는데 원래는 어 100g 정도 되는게 거의 90% 이상이래요. 아 원래 이 오울도는 100g 넘는게 잘 없어요. 없대요. 네. 저는 없는데 근데 원래는 뭐 90g 100g이 거의 90% 이상이래요. 아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확도 그렇고 입도 좋고 훨씬 좋아졌다 그러면서 아주 만족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 밭이 3년째인데 음 그 저는 이제 황금화를 하면서 느낀게 뭐 다수확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거는 뭐 다 좋은 말이 있으니까 아닌데 아직 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아 황금활로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하던 것을 뭐 600평의 관용으로 하는 사람들 보다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를 이제 어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양도 많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뭐 요소를 마야면 안된다니 그런 것 보다는 저는 그냥 믿고 따라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가들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고 그리고 수확도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이 농민들이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참 이 황금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간절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그 큰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말에 감사드리고 어 지금 우리가 그 올해 작년에 계속 요소비를 줬다고 해서 그래도 또 부족하죠. 네. 이게 인산가리가 가다축척이 되고 나니까 우리 토행분석열대 데이터를 보면 그게 빠져나가는 기간이 몇 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농가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복숭아의 품질도 떨어지고 크기도 적어지고 열과 인상 낙과 인상 그리고 소비자가 사다 났을 때 또 홍시가 되어버리잖아요. 물러지는 현상인데 복우리기라 그러는데 복숭아에서는 전년대 우리가 비로 요소를 요소만 주고 길렀을 때 보관력이 더 좋죠? 네. 달아나도 열과 인상 홍시가 안되고 그죠? 뭐 저는 복숭 딸 때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비가 오든 뭐 익었든 상관없이 그냥 오늘 조금 온다면 내일 따면 더 굵어져 있고 무르고 이런건 없으니까 그냥 과일 딸때는 편안하게 땁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많은 영농 교육이라든지 경험을 쌓아오면서 우리 백용 맹장님이 황금활농법 맹장님으로 위책되었을 때까지 많은 관행 옛날에 방법 농법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건데 이제는 안정적인 농업의 기술을 획득하셔서 우리 선도농가라서 타 농가를 리드하는 그런 역임을 맡고 계신데 이 지역에도 이제는 우리 경산 질량 암양 이 지역에도 복숭아 황금활농법 재배 농가들이 많죠? 어 최대한 많이 확산이 됐죠?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비료 최고 많이 준 분이 백팽당 요소 6포 명품 31포 7포 제일 많이 줬고 그런다고 이렇게 따라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밭에 맞는 실정에 맞춰야 되고 여부의 두께를 맞추라는 건데 그 이래 그 점질 땅들은 비료를 적게 줘도 오래 보관이 되죠? 그 사질토 배수가 너무 잘되는 땅들이 비료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항토 점질 약간 쪼대억이죠? 돌도 있고 석비럭 돌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비로 줬던 게 인상가리가 많이 축척되어 있는 거지 질소가 축척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질소가 축척이 되니까 나무가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더 많이 변하고 내년에는 더 더 많이 변하겠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내 가원에 있는 복숭아가 참 내 말 잘 듣는다 네 내 말을 참 잘 듣는다 네 가원에 왔을 때 아이고 저놈을 뭐 영양제를 뭐를 칠까 비료를 뭐를 칠까 문제는 눈에 보면 선하이 나무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네 그게 우리 맹장님의 기술력이고 노하우다 네 하여튼 많은 기술을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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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